국민 시청권을 광탈하고 가짜뉴스 범람을 초래할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탄핵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 폭거에 대한민국 헌정사의 뜻도 보도 못할 사상 초유의 무도한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간 방통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힘자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위원장의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총합판입니다.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켜서 총선까지 본인들의 꼭두깍시로 전락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가 결국 식물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1인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이 위원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임을 우선 강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가피하게 1인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이 위원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이동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며 국회법을 짓밟는 절차의 입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세 가지만 밝힙니다. 첫째, 무허가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서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제허가 종합편성 보도PP 재승인이 어려워서 무허가방송을 초래해서 방송 혼란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법방송이라며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지상파와 종편보도제허가 재승인 대상만 해도 한 290개에 달합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책임지지도 못할 방송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가치인 시청권을 인질삼는 무도한 행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세히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허가 재승인 방송사업자 줄줄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혈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방통위가 방송통신규제기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텐츠 이역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강제 조치 가징금 처분 불가능합니다. 스팸, 보이스 피싱, 마약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전담할 기구가 사라집니다. 바로 노리는 것이 1번과 3번의 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의 신속심의와 방통위의 처분 등을 발목잡고 적기에 처리할 수 없도록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뉴스타파 대선공작 같은 공익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신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건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억지 탄핵을 위해 입법부의 거대 근안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형애화하는 후한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당법 2조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 역할을 민주당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친민주당 세력을 위해 정당의 막강하는 근안을 남용하는 반민주적 4당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에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정당의 막강 근안을 남용하는 반민주적 4당으로 민주당은 변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벌어질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조 등 친민주당 세력들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행태를 당장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